Q. 물고기들과 산 김상현 저는 2년 동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물고기들과 산 김상현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는요. 다양한 개성 같고 다양한 매력 있는 열대어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기대되지 않나요? 이건 제 여왕 사진인데요. 여왕에는 지금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한 100여 마리 정도가 살아요. 이 여왕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고기들이 있고 그 물고기들만의 개성이 있거든요. 근데 이 개성들이요. 제가 세 가지로 추려왔어요. 첫 번째, 우리의 친구. 우리의 열대어는요. 굉장히 약해요. 왜 약하냐면 이 열대어 친구들은요. 수온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갑자기 산도가 갑자기 높아지거나 이러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관리를 해줘야 돼요. 두 번째 특징은요. 우리의 열대어는요.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. 근데 이 물고기 중에서 이 물고기가 바로 코리도라스라는 물고기인데요. 이 물고기를 가끔씩 장운동을 하러 물 밖으로 나왔다가 빨리 들어가요. 근데 그럴 때 가끔 이렇게 잘못해서 왕 밖으로 튕겨져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밤에 자다가 이렇게 팔딱팔딱 걸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냥 자는데 다 마치러 오니까 멸치가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산 지 하루 됐는데 굉장히 마음이 슬펐습니다. 세 번째로는요.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해요. 우리 열대어도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물고기 중에서 네온테트라라는 물고기가 있어요.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온테트라라는 물고기는요. 구녕을 하는 물고기거든요. 여러 마리가 같이 다녀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마리만 키우게 되다 보면 이 열대어가 가만히 있어요. 가만히 있고 먹이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고 자지도 않아요. 그 이유가 굉장히 불안에 따라하거든요. 그러다가 한 3, 4일 되면 애가 물을 이렇게 물, 그러니까 술이 흘러다니다가 죽게 돼요.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열대어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외롭거든요. 이 외에도 베타라는 물고기가 있는데요. 이 베타라는 물고기는 수중 밖으로 숨을 쉬는 아가미가 아닌데도 숨을 쉬고요. 또 토마시라고 달팽이가 먹는 친구들이 많아요. 근데요.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상한 점 못 찾으셨나요? 이상한 점 찾았다면 손 좀 더여주실래요? 없네요.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거는요. 토마시 그리고 제가 말했던 코리도라스는 물고기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제가 처음에는 우리 열대어라는 것을 특징에만 사용했어요. 이해가 가시나요? 이게 뭐냐면요. 제가 2년 동안 물고기를 키우면서 이 물고기들의 개성이 넘친다고 했잖아요. 그 개성과 각자의 성격을 봤는데 이게 우리와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열대어들이 저하고 제 친구들. 그러니까 청수령과 굉장히 특징이 비슷하더라고요. 약하고 진화하고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. 이 세 가지인데요. 오후 하시니까 까먹었네요. 긴장해서. 그래서 우리들은요. 약해요. 우리 열대어들은 약하다고요. 그렇기 때문에요. 잘 보석해줘야 돼요. 여러분들의 차가운 시선이 열대어들에게 차가운 수선처럼 우리를 굳게 만들고요. 여러분들의 차가운 표현과 차가운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들어요. 우리는 매일 진화하고 있고.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. 혼자 있다보면 외로워지거든요. 그리고 비행 청소년. 그리고 왜 학교에 가면 수업하자마자 엎드려서 자는 친구들 많잖아요. 무기력한 친구들. 그런 친구들이 사실은 제가 다 만나봤는데 거기서 거기에요. 성격들이 다. 다른 친구들이 아니에요. 단지 사회의 시선. 사회가 자신한테는 태도.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변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니면 지금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이 오늘 저와 약속 하나만 해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어요. 그 약속이 뭐냐 하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열대어들을 사랑하는 말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 주세요. 그러면 그 열대어는요. 자신이 빛바랬던 그 색을 다시 찾고 원래의 개성을 되찾을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요. 지금 유튜브로 친구들이 볼 거예요. 아무래도 학교에 가면 애들 막 저 유튜브에 올라왔다고. 그러면 한마디만 할게요. 악플 달지마. 감사합니다.